아이접톱 뉴트론의 드디어 새 버전이 나왔습니다. 바로 뉴트론 4 버전인데요. 이번에 믹싱 초보자들의 진입장벽을 많이 낮춰주는 그런 기능들이 새로 추가가 됐는데 뉴트론 4의 어떤 기능들이 새로 생겼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시죠. 아이접톱의 그 유명한 채널 스트립 뉴트론입니다. 아이접톱 5존, 넥타, 뉴트론 등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시스턴트 기능인데 근데 아이접톱의 이 어시스턴트가 이전까지는 솔직히 그냥 있으나 마나였어요. 기능도 매우 협소하고 그리고 편의성도 좋지가 않아가지고 사실상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시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 아무 기대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이접톱이 2를 갈고 뉴트론의 어시스턴트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언마스크 기능이 새로 추가가 돼서 이제 초보들도 쉽게 깔끔한 믹싱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으로 거듭이 났는데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 대체 어시스턴트 기능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고 언마스크 기능이 대체 뭐길래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뉴트론 3이 이런 디자인이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좀 확 바뀌었습니다. 기본 뼈대는 그대로인데 로고도 좀 예쁘게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래픽에 입체감이 더해졌네요. 그리고 어시스턴트 이 어시스턴트가 원래 디자인이랄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 어시스턴트의 디자인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뭔가 아이언맨의 자비스가 생각나는 그런 느낌이죠. 이 어시스턴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예쁜 디자인이 나오면서 트랙을 재생시켜달라 하는 문구가 뜹니다. 피아노 샘플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를 재생시키면 이렇게 뉴트론이 트랙을 탐지합니다. 자 저는 피아노를 재생시켰는데 이게 기타로 인식이 됐죠. 아직 어시스턴트가 좀 많이 멍청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냥 이렇게 키 탭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직접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황색의 톤 커브가 바뀌는 게 보이시죠? 스크린 상단에 이 톤 매치 값을 올리면 미리 설정된 이 톤 커브에 맞게 자동으로 EQ, 그러니까 악기의 톤이 조절이 되는데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부드러운 피아노 톤에서 좀 더 밝고 선명해지는 게 들리시죠? 만약에 참고하고 싶은 톤이 있다면 이 플러스 버튼으로 그냥 샘플 파일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근데 스플라이스에서 바로 드래그 앤 드롭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래의 펀치 기능은 트랙을 더 펀치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트랜지언트 쉐이퍼의 그런 알고리즘은 아니고 컴프레서에서 알고리즘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펀치라고 적혀있지만 그냥 컴프레서로 알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펀치 기능,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죠. 중앙에 이 디스토트 기능은 디스토션을 추가해주는 기능인데 원래 뉴트론에 있던 익사이터 모듈과 거의 비슷한데요. 추가로 클래식 디스토션 모드 외에 트래시 모드가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width 기능입니다. 말씀 안 들어도 아시겠지만 스테레오 너비를 넓혀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게 공간을 꽤 자연스럽게 채워줍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어시스턴트의 강화된 기능들을 한번 알아봤는데 이전 버전의 어시스턴트에 비하면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들이 생겨난 건 맞긴 한데 그래도 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AI가 자동으로 믹싱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조톱이 그런 측면에서의 연구를 조금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암튼 다음은 언마스크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언마스크 기능은 이 마스킹 현상을 해결해주는 모듈입니다. 마스킹은 트랙들 간의 주요 음역대가 겹쳐서 깔끔하지 않고 멍멍하게 들리는 현상을 마스킹이라고 합니다. 언마스크 기능을 탑재한 대표적인 EQ 중에 펫필터의 프로큐삼이라는 EQ가 있죠. 근데 뉴트론도 드디어 이 언마스크 기능을 추가를 한 거죠. 기타와 보컬 이 두 개의 트랙을 예시로 가져와봤습니다. 기타에 뉴트론을 걸어서 언마스크을 적용해 볼 건데요.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역을 쓰기 바랍니다. 뮤직비디오는 문화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번 chociaż도 propre. 보컬의 신호가 들어올 때마다 뉴트론이 자동으로 350Hz 부근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믹싱 초보들은 사실상 어떤 음역에서 마스킹이 발생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언마스크 디스플레이를 참고를 하면은 귀로 듣는 것에 한계가 있는 분들도 쉽게 깔끔한 믹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윗대역에서는 보컬과 기타, 피아노와 기타, 보컬과 피아노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아래쪽 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킥과 베이스가 많이 겹치죠. 이 언마스크 기능을 이용하시면 듣는 귀가 미숙한 우리 초보들은 마스킹이 발생하는 음역대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고 귀가 좋은 중상급자분들한테도 사이드체인으로 자동으로 마스킹을 잡아주기 때문에 두말할 거 없이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조톱의 뉴트론 4 새로 추가된 기능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채널 스트립으로 이 뉴트론 4 하나 가지고 있으면 믹싱할 때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뉴트론 4가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까 한번 슥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하실 때 3버전인지 4버전인지 확인하시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로듀서 알쓰노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